5 6 7 8 잉 아.. 너무 빠르잖아 스킬이 너무 사귀야 다운도 안되고 아, 빡세네. 오늘 강퇴 당하는 애들 많다. 아, 빡세네. 아니, 그럼 높은 확률로 맞을 확률이 있으면은 내가 천천히 다가가야 된다는 얘긴데, 팔이 안 닿잖아.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, 지금. 아, 빡세네.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? 일부러 팔도 존나 짧아갖고, 시발. 거시기만 존나 크지? 이 새끼 팔 존나 짧아갖고, 진짜. 일부 거시기 존나 크잖아요. 마모루랑 청목이 보기 존나 부러워갖고. 이걸 어떻게 잡아야 돼? 아, 이걸. 야, 이거 어떻게 끼냐? 덕킹도 안 되고, 붙는 것도 안 되고.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?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?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? 오픈하는 중,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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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무거나 쓰고 있거든 이거 그냥 링 밑에서 철저히 작끄내서 까면 안되나? 그런건 없나? 아 이거 봐 내 펀치속도가 못들어간다니까? 와 이게 뭐야 개사기꾼새끼 이거 이거 오늘 나온 게임이라 궁략법도 없어 아직 오늘이래 어젠가? 잽이 안단다니까 몇벌을 말해 잽이 안단다고 얘 팔이 존나 길어갖고 잽을 그리고 쓴 다음에 나한테 저기야 딜레이가 생겨 거지같이 잽 거의 안맞아 이새끼 이렇게 된다고 잽쓰면 내가 달려 내가 말려 오히려 이봐 잽을 안맞으면 한참 동안 서있는단 말이야 얘는 이렇게 패야돼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한 다섯대 때리면은 가드가 풀려야되는데 가드도 안풀리고 주먹을 계속 스테미너도 없어져 새끼는 야아 너무했다 진짜 다운되지 말자 차라리 아아 이렇게 패야됨 이렇게 패야됨 태어난 Kel& Sterling 존나 설마 이게 답이니? 덕킹 들어와서 잽하라고요? 이렇게 됨 됐다 다운이다 아이씨 아 이 쓰레기새끼고 아이씨 다운스키 진짜 쓰레기인거 같애 난 다운 한번도 안됐으니까 이거 10라운드까지 가게 생겼는데? 와 이게 뭐지 어떻게 끼라고 만들어놨지 이걸 어 위빙은 없어요 아 으아아아 빡쳐 아 진짜 발기고싶다 진짜 와아 와아 야 이건 진짜 어떻게 뭐지 이거 어떻게 깨라고만 들어온거지 내가 뭐 주먹수가 빨라지는 스킬같은게 있나 야 이거 붙기를 안에 붙지를 못해 가드게이지가 따라가지 못해 일단 다운시키자 아 짜증난다 일단 다운시키자 다운시키자 와아 이거 내가 다운될 위기인데 또 이거 내가 다운될 위기인데 또 다운시키자 아아 이거 참 난감하네 다운시키자 잽을 못피해 덕킹으로 아 존나 씨바 한숨 나오네 진짜 다운시키자 아 야 이건 아니지이이이이이이이이 아니 어떻게 잡아 얘를 미친 개 쓰레기게임아 ㅅㅂ 아니 어떻게 잡아 얘를 미친 개 쓰레기게임아 ㅅㅂ 미친 개 쓰레기게임아 스킬 조합을 졌다 이러면 어떻게 이겨 오오 잉? 가지가지 하는구나 ㅅㅂ facade ㅇㅂ ㅁㅂ ㅆㅂ ㅇㅂ ㅇㅢ 힝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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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힝 참나 그니까 믿을건 더킹밖에 없어요 더킹이 가끔은 먹혀 아주 가끔 그거 말고는 내가 얘를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아 플레이 해본 사람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는데 진짜 힘들다 이거 지금까지 왔던 그 미션과 너무 틀리다 힝힛 힝힛 어? 이게 뭐지? 힝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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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 힝히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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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5, 6, 7, 8 거의 얘네에서 멘붕 오는데? 아 오른쪽으로 가도 맞고 왼쪽으로 가도 맞고 뒤로 가도 맞고 앞으로 가도 맞고 이 미치새끼 개새끼 이거 진짜 가드나 하지말든가 가드도 존나 단단해 뭐하는 놈이야 저거 나는 희망 이것뿐이다 씨발 어어어 답답해 어 답답해 어 답답해 아 일부 병신 맷집 존나 약해 만나랑 개틀려 오오오! 또 다운 안되잖아 아이씨 아아 속 시원해 아아 속 시원해 아아 속 시원해 아아 속 시원해 왜이래 와아 완판치 지졌다 개놈의 새끼 어어 아 속이 뻥 뚫리네 지금 3대3 아닌가? 다운 안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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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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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아니라 오른쪽 위빙밖에 답이 없어 이 새끼 상대하려면 다운 아 이 새끼 이제야 패턴이 조금씩 보이네 그만 일어나 가라 완전히 가라 이 새끼야 저 나라로 가라 안 된다 이건 와 미친 좀비새끼야 아 좀비새끼야 와 이 좀비 와 이 좀비 맞으면서라도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난 방법이 없다 내 머리로는 이거밖에 계산이 안된다 안 돼 아 말꼼 반지 맞았다 희하 흐흐 스매쉬 오 데미지 봐 초까 이 새끼야 일단 나 피 채워야 돼 말꼼 좀 있다 좀만 좀만 버텨봐 아 10라운드인데 지금 아 망했다 아 망했다 한 번도 다운 못 뺏으면 지겠는데 이거 마지막 1분 싸움이 되겠군 아 아 결국은 불佐в니 적극 적극 박ö Trus prot c 소망 철 자 아멘